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 및 성공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. 여성취업박람회 1등 날이 지난 21일 아름다운 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개최됐습니다. 경기북부 여성기전센터와 아름다운 문화센터, 동두천일자리센터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기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취업준비와 직업찾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실용적인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교육강사, 격리사무, 고객상담, 요양보호사,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의 15개 기업체가 장가해 채용정보를 제공했습니다. 또한 박람회 현장에서 모의 면접, 취업 설계사를 통한 희망업체 매칭이 이루어지는 한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, 취업사주, 면접 메이크업 방법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